안녕하세요. 플랜 보험대기 판재 스튜디오 상계병원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플랜 보험사 소송비용 확정과 상계사건입니다. 선고 1월 20일, 2021년 9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마 2885 결정입니다. 그 사건은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한 사건이고요. 제한고인이 신청, 신청인은 제한고인, 그러니까 신청인인지 대법원에 제한고를 한 거죠.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신청인이 원고가 돼가지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원고가 돼가지고 신청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소송비용 확정에서의 신청인은 원래 소송인은 피고였어요. 법원은 일부 인용을 하면서 피신청인 원고인의 60%, 피고가 40% 부담받는 판결을 석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소송비용의 40%만 부담하게 되어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신청인 피고가 2021년 11월 11일 날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비용의 60%, 40%는 각각 대우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드린 비용 이 중에 60%는 네가 내야 된다고 해서 피신청인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을 한 거죠. 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 원래 사건의 원고에게 신청인 비용 계산에 대한 의견과 지출한 자기 비용, 비송금을 밝히라는 최고소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 사건의 원고,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사법보좌관은 2022년 4월 4일 날 피신청인, 원래 사건의 원고가 피고에게 326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 즉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 중에 60%에 해당하는 326만 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피신청인은 2021년 4월 13일 날 즉시 항고를 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계해달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계 처리는 원래 안 했거든요. 피신청인은 2021년 4월 25일 날 별도의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2년 8월 18일 날 40만 원을 신청인 상활하라는 결정을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소송의 원고도 나도 그러면 소송 비용이 든 거니까 피고 너가 40%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 비용이 확정 신청을 했더니 40만 원을 신청해 줘라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지금 신청이 냈던 원래 피고가 냈던 소송 비용 확정은 아직 즉시 항고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원심은 즉시 항고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의 비용을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사과는 원고가 별도로 소송 비용 신청을 해서 40만 원 확정이 됐는데 이 40만 원을 320만 원에서 빼서 상계해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속 당사자가 각각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지금 피고가 낸 소송 비용 확정에서 원고가 자기 자료를 내면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안 내고 별도로 지금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미 확정된 소송 비용 결정액으로 나중에 신청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상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가액의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먼저 냈잖아요. 먼저 냈으면 원래는 피고의 소송 비용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의견을 내고 그러면 자기 비용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서로 상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00만 원 썼고 여기는 100만 원 썼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6대 4는 원고가 비도하고 사는 피고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12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거죠. 이 사는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서 40만 원 6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60만 원과 80만 원을 상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부담액을 정해서 그 중에서 서로 주고 받을 것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송 금액의 부담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신청인은 그런데도 이 원고가 자기의 비용 계산서와 비용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출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신청인 원고는 별도의 소송 금액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즉 피신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1심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때 즉시한 거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면 이때는 함께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항소심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때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별도의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해 확정된 때에는 그 비용은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의 상계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동일한 절차에서 항소하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그 비용 내 범위 내에서는 서로 대등하게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면서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별도로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 확정된 금액을 다른 소송 비용에 확정할 때 같은 사건에 있어서 확정할 때 가만해도 상계산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개월, 두개월 확정으로 갖고 나중에 집행할 때만 상계 처리하면 된다. 그 말인 거죠. 결국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 시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판례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의 자료로만 분당임을 결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즉시한 거를 하거나 자신의 비용을 통해서 산정할 수 있고 별도로 소송 비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원래 항소하면서 하는 즉시 항구하면서 하는 그 절차에서는 상계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소송 비용 확정에 관련해서 좀 약간 디테일한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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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